나 거저 샀다! 물어! 아... 아... 나라... 축하드립니다. 야, 나라... 아니, 참, 참, 참... 중앙으로 가줌나, 중앙으로 가줌나... 니 마음대로 하지 마, 나라... 니 마음대로 하지 마, 나라... 내가 골고하게 중앙으로 가줌나, 나라... 나 정말 좋은데... 니 안창 한입 같다, 지금 다라니까, 나라... 지금 다라니까, 나라... 소리 듣기 싫어, 왜 이리 뵙는 거야... 아이, 줘 봐라! 아, 줘 봐라고... 아, 또 화나게 하네... 아, 또 화나게 하네... 한 번 홈런볼이지? 그럼 나는 홍산! 저 와인이야! 저 와인이죠! 나 베드라지요! 베드라지? 오케이, 이끄자! 오케이, 한 번! 오케이! 이겼어, 아니잖아. 한 판 이 정도야. 한 판 이 정도야, 한 판! 와인 갖고 와. 와인 갖고 와. 야, 단보빵! 야, 단보빵! 단보빵, 단보빵. 단보빵, 단보빵, 단보빵. 저 와인이야. 저 와인이죠. 12 Seconds Later 이준서 사자에게 퍽! 아 아 아 아 나는 홍삼 월에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아 다시 아 네 또 그 아 아 아 아 그 아 이유는 본격적인 같아 둘 다енное 다음 정국이가 다 먹었어 신흥되진 않다 신흥되게 오늘은 아웃이라서 다행이다 뭐 뭐 뭐 뭐하는 거야? Jeffe Bru assumptions 나 이거 몰랐네 진짜 맛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윙 뭐, 뭐, 뭐 Firmaim 먹는 걸로 많이 싸웠죠 식사 메뉴 청소 누가 했냐 안 했냐 설거지 누가 밥 먹고 누가 안 튀었냐 그 바나나 내껀데 윗덥 그 바나나 내껀데 윗덥 왜 내 옷 가서 빼고 있냐 상상한 걸로 싸웠지 먹을 거 빼고 싸우니까 왜 네가 더 먹어 하나 남은 거 가지고 그걸 병이 있고 쩨쩨하게 저 우리 옛날에 허벅하게 많이 사는데 그냥 바나나 던져라 허벅히 다 먹으라 이 새끼야 허벅하고 던졌어 나 그때 솔직히 추병이었어 사람이 빡 떨려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데뷔 첫 때 팬 여러분들한테 과일 선물 받았어요 그게 제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멤버들 먹는 거 좋긴 하지만 내 거 몇 개 더 남겨두고 싶고 그래서 형 이거 제가 받았어요 제가 제 거에요 제 거니까 그만 먹으라고 했나? 제 거라고 했던 거 같지 근데 허벅히 옆에서 반을 다 먹으라 다 먹으라 잘 먹으라 아 내 손쟁이 아 내 손쟁이 자꾸 부... 1,000원 3,000원 2,000원 2,000원 3,000원 3,000원 2,000원 내가 말 안 먹었어요 말 안 먹었어요 양 꼬치 사달라 왜? .. 수다야. 생각해서 상식을 내가 가져왔는데 왜 안은 상식은 없어. 왜 안은 상식은.. 저.. 저희 매번 주문에 당국님도 다 관계할 거에요. 제가 당국님도 주문에 관계했는데 아니.. 내가 상식을 많이 써가지고 내가 한개씩 가지고 왔는데 내가 하였다고 했는데 제가 원칙은 없잖아.. 내가.. 어디가 얼마나 흔나봐. 아니.. 고장! 고장한테 망설지잖아! 아 진짜 너무 좋아해! 강림도 굉장히 찍어냈어! 으악! 네! 맛있겠는데요? 고기 먹자! 아냐! 아냐! 형님 이거 먹은 거 같은데? 수고하 간다! 아는 얘기야? 당연하지. 에이미 가자! 아 렛! 브루!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와 왜 흔들어 와 왜 흔들어 백종원 선생님 야 너 정말 모르냐? 거짓말이고 오늘 아침에도 영상 봤는데 사과했어 1, 2, 3 지민아 일단 배신작부터 빼자 배신작 이 앨범이 두부보다 못하다 된장보다 못한 앨범이란 뜻인데 아 저희는 먹고는 살아야죠 저희는 밥을 예전히 하자 그치 좋습니다 수고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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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6 7 10 1 2 2 2 2 3 3 자, 이제 치울까? 야, 그만 먹자 적당히 먹으라 아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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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아니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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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야, 칩시다, 칩시다 세, 세 형, 생일 이제 불 안 꺼져 자, 남았을 때 소음 주세요, 빨리 생일을 아, 빨리 해요, 나 빨리 치, 치고 아이, 그걸 버릴대, 인마 아, 케이크 먹고 싶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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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대박 야, 빨리 예쁘다 아, 나 손이 그쪽은 안 돼요, 여러분 5분 후 야, 빨리 비싸다 야, 빨리 비싸다 브로 야, 빨리 한번 볼 수 있겠고 아, 제가 저기 보니깐 아, 아 잠깐, 투표를 해가지고 제일 가장 잘 산 거 아냐 제일, 진짜, 진짜, 진짜 고릅시다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 아, 생각보다 난, 그냥, 가장 잘 산 거 보내, 안 돼, 안 돼, 안 돼 아, 투표, 저는 손으로 탈퇴 게 감사합니다 굉장히 반사한 팀 1년 365, 24시간, 사망해 아, 좋아 컴온 아, 재이 형 몰랐다지 아, 안 돼 아, 내가 생각한 형이 사랑을 알아? 내가 생각하면 돼. 형이 사랑을 알아? 아 사랑을. 사랑은 몰라도 앞으로는 알지. 사랑은 몰라도 앞으로는 알지. 나는 연습하러 왔으니까 연습 끝나고 먹자였고 태형이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연습하자였어요. 이제 왜냐하면 먹고 막 연습하고 이러면 약간 처지고 시간 지나가고 이러니까 그랬었던 건데 사실 태형이는 배가 많이 고팠던 거지. 결론은 그러고 싸웠어. 형들이 보다 못해 너희 나가서 싸워. 여기 편의점이 있나? 난 바장한테 말 사. 나는 바장한테 말 사. 난 바장한테 말 사. 다시 돌아가야 돼. 잘 돌아갑니다. 안녕. 여러분 여기 가게 열렸습니다. 야 맛있겠다. 너 어떻게 온 거냐? 그냥 열리던데. 슬리톱이랑 슬리톱이랑 요일도 있잖아요. 왜요? 얘는 진짜 안 먹겠다고 하고. 어미는 절대 한 번 달라고 안 돼. 다가와서 형.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이뻐. 맛있어요. 니가 뭐하지? 슈리아가 말도 안 해. 그냥 안 죽어. 내가 게임 좋지 않았으니까. 내가 갈면 왜 넘어가는 거야. 나 강원도 모를 줄 알았지. 아이고.